투미티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셔보았는데요. 바로 빠쇼 김학렬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빠쇼님 같은 경우는 저희 투미티비 채널에서 정말 자주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빠쇼님 채널에 제가 출연한 영상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었다가 오늘 이 시간 같은 경우는 빠쇼님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이렇게 직접 초대해 보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마트튜브 김학렬 소장이고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재경 소장님이 진행하시는 투미 부동산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볼까 해요. 하반기를 말하기에 앞서서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먼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은 작년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시세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021년도 아마 9월 10월이 정점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딱 1년이 지난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또 그 정점에서 급격히 하락한 그러니까 1년 만에 30%에서 50% 정도 시세가 빠진 시장이었었고요.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 거래가 되지 않도록 막았던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대출과 세금으로 막았었는데 그것들이 최악으로 작용했던 것들이고 작년에 금리가 굉장히 급속히 상승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불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는 거래량이 정말 극감을 했었고 그것들 때문에 시세가 많이 하락했던 그런 시장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 1월 3일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때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습니다. 대출 규제, 세금 규제에 있어서 적어도 무주택자들과 1주택자들한테는 파격적으로 이런 해제 혜택들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일단 규제 지역을 다 해제를 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 4개구만 빼고 모든 지역을 다 비규제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과 1주택자들은 어떻게든지 구제를 받지 않게 된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해서 거래량이 살아가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1,000건도 안 되던 거래량들이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은 3,000건 이상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많게는 5배, 적게는 3배 정도 거래량이 상승한 것만 보더라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셨을 때는 지금 집값이 2023년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많이 회복을 했나요? 전체 시장이 다 동시에 오르고 동시에 내려들지 않는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빠시용이라는 사람은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간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요즘 언론사 인터뷰를 거의 안 하는데 인터뷰만 하면 그렇게 헤드라인을 잡아버려요. 여긴 그렇게 안 잡죠? 아, 저게 그렇게 안 잡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아파트를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 아시는 아파트를 말씀드려야지 정확히 이해를 하실 테니까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S를 갖고 한 말씀 드려볼게요.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8사, 8사를 기준으로 작년 9월달에서 12월달까지 최저점으로 찍혔던 것이 17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20억 이하로는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대부분 21억 원 전후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2021년도 최고점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27억, 28억까지 찍었던 거예요. 기준을 작년으로 두게 되면 상승을 한 게 맞고요. 2021년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를 것이고 이해복이 다를 텐데 17억 같은 경우는 정말 당장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직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거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억 미만 같은 경우는 금매물 위주로 거래가 됐던 것들이고 정상적인 물건들은 20억까지 올라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고점 대비는 아직 회복을 못했지만 2020년도 저점 대비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 인기 있는 아파트들 위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23년도 1월 중순부터 막 금매물들이 막 거래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6월 시점 되고 나니까 사실 어지간한 서울에 들어본 아파트들은 다 올랐어요. 우리 노도 강의니 뭐니 할 것도 없이 서울만 올랐나요? 수도권들도 많이 올랐고 또 지방부동산 시장도 물어보니까 작년 12월이 다 저점이었다. 뭐 광역시대도 같은 경우는 금매물들이 많이들 거래되고 있다고 하던데 아직도 안 올라간 아파트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뭔가 과거와 다르게 텀이 좀 많이 좁아진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연동화라고도 하고 동조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고 개별 입지, 개별 단지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서울이 오른다고 부산이 오른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개별 사항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금 대구라고 볼 수 있는데 대구는 아직도 미분양이 많아요. 만 3천 개가 넘습니다. 서울은 이제 2천 개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구 같은 시장은 수성구도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긴 해요. 기존 아파트 시세를 보게 되면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정이 조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동조화한다고 보시지 마실 것 같고요. 각 지역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왜 거래가 안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자들은 거래를 안 하고 그냥 버틸 수 있는데 이사를 가야 될 분들은 몇 개월 정도 참을 수는 있는데 이게 6개월 1년이 길어지게 되면 이분들은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위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작년까지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가구 2주택 겹치는 기간이 몇 개월이었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잘못하면 다주택자 중과를 받기 때문에 못했었고요. 그리고 취득수도 중과를 받거든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들이 좀 완화해 줬잖아요. 그리고 또 좀 인기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다 15억이 넘어요. 지방도 그렇고요. 9억 원이 넘는 지역들, 15억 원이 넘는 지역들 위주로 먼저 움직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당연하고요. 경기도 주요 지역들, 지방의 괜찮은 입지들 대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심지어는 대구도 최근에 좀 거래량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금 규제, 대출 규제에서 조금 완화된 것들이 지금 거래량을 살리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서울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또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였던 금리 문제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5%, 6%, 7%, 심지어는 8%, 9%까지 간다고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저도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대출, 살고 있는 집에 주택 담보 대출을 까봤지 않겠습니까? 제가 2%댄 줄 알고 있었어요. 6%댄 거예요. 요즘 주담대 금리 한 4%대 뜨던데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지난주에 은행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5년 고정이 끝나서 변동금리로 지금 내고 있었던 거래요. 그러면 알려주셔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했더니 그것들은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대환을 받으면 된대요. 새로운 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단 신청했고 자소 쓰러 갑니다. 4% 그러니까 이게 전화 한 통으로 2%가 내려갔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6%에서 4% 내면 2%잖아요. 이 억 단위에서 2%면 굉장히 큰 건데 한 2, 3억 정도는 더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예요. 2%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보다 보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기준들도 뭐 3년은 늘어나고 종부세도 2주택자 중과를 안 매기고 비조정 대상 지역을 살 때는 지금 2주택자 중과 취득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투자를 늘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도 떨어질 때는 또 좋아했었는데 또 다시 또 회복할 것 같으니까 소장님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바닥은 또 지났잖아요. 진짜 싼 시점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달이었는데 여전히 막 싼 줄 알고서 현장 가봤더니 가격대들은 언론 기사에서 봤었던 금액보다는 막 3억씩 5억씩 올라간 금액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사야 돼요 말해야 돼요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무주택자들은 의사결정이 좀 보수적일 수 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주택자들이 먼저 사고 그 다음에 1주택자들이 사고 맨 마지막에 좀 두 단계 올라간 다음에 따라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절대 하락할 땐 절대 못 사요. 근데 오히려 저는 하락할 때 사라고 제안을 들고 싶은데 그것들이 안 돼서 조금 안타깝고 좀 답답하긴 한데 그나마 정책의 방향성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2030 분들 중에서 올 초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대출 상품이 특례보금자리론이었습니다. 9억원 때까지 대출이 안 나오다가 9억원 때까지는 4% 때 초반 금리로 해서 대출을 파격적으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대 6억원에서 9억원 때 들어가는 서울의 강북적인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대로 따라 하신 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 주택들도 이제 좀 한 1억이나 2억 정도는 올라왔을 텐데 정부에서 그 구간에 대한 혜택을 주게 되면 그대로 그것들을 활용하는 자세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주택자들이 자꾸 투기꾼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험치가 없는데 뭔가 저점을 딱 맞추고 고점을 딱 맞추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집을 수백 채 사고 팔았던 분들도 그거 못하거든요. 그냥 적당한 시기에 들어가서 올라가면 적당한 시기에 파는 것들이지 바닥에 사서 머리끝에서 파는 이런 자세로 내재마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저희 가족도 부동산 투자를 정말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저점이었다. 그때가 고점이었다 하는 거지 그거를 무주택자분들이 이때 사야 돼 라는 거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부동산 시장을 또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전문가 분들이 있으세요. 다주택자들은 투기꾼이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들 얘기는 다 그렇게 보이실 텐데 그런 분들 말씀을 듣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늘 하락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락을 얘기하는 기간이 꽤 길거든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도 계속 하락을 얘기했는데 2022년도에 다 맞춘 거잖아요. 그걸 맞췄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아직까지는 더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살짝 반등을 했지만 데드캡 바운스이기 때문에 또 빠질 것이다. 진정한 하락은 아직 안 왔다. 이런 얘기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반등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는데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아파트를 사서 자가로 거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8년을 거주하세요. 그러면 지금 집을 사지만 내년에 팔 게 아니고 후년에 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산 가격보다 빠질 수 있어. 근데 어차피 그때 빠진다 하더라도 집을 안 팔 거잖아요. 11년 후에 지금 집값보다 올라갈 수 있는 집을 지금 선택한다고 하면 빠지던 올라갔던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자꾸 집값이 빠질까 봐 집을 못 사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빠질까 봐 걱정이 되는 집을 사시면 안 돼요. 10년 후에는 무조건 올라갈 있을 만한 집을 사는 거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자꾸 집을 팔라고 조언하시는 전문가 분들이 또 간혹 있으세요. 지금 팔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더 빠지면 사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좀 이의를 제기하는 게 그럼 어디가 살아요? 전월세로? 전월세도 계속 올라가고 나중에 내가 판 가격에 못 산다고 하는 것들 나중에 책임져질 것도 아닌데 지금 팔아야 되는 그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집값이 빠졌다고 집을 팔았어요. 1주택자들은 안 팔거든요. 어차피 안 팔아요. 그때 집을 파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정말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단기간 투자한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파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저점이든 고점이든 그냥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최소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좀 접근하시길 추천드리는 것들이고 소위 말해서 좀 서울에서 좀 중상위권 이상 주택들 같은 경우 15억 이상 주택들 같은 경우는요. 안 팔아요. 그분들이 그걸 팔고 더 좋은 입지나 좋은 상품으로 가야 되는데 5년 전보다 상급 입주로 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상급 입주로 가는 데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걸 팔고 갈 수가 없어요. 시세가 하락으로 전환돼서 또 팔린다고 하더라도 9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들 지방 같은 경우 3억 원 이하 주택들은 더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지역에 따라서 좀 상위권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매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을 조금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락을 좀 기원하는 기우제를 진행하시는 분들 의견 말고요. 상식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파실 건지 집값이 빨았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입지, 그런 주택들을 지금 사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저점으로 확인했고 지금 살짝 반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더 빠지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도 물론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라요. 그런데 이런 주택들은요. 나중에는 분명히 회복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수율이면 좀 어느 정도 입지 보고서 살아. 앞으로도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지역들로 가면 바닥이고 고점이고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뚜미! 빠쇼님이 흔들리지 않은 입지 얘기했잖아요. 쉽게 생각하는 거는 뭐 강남 상구, 마용성 이런 식으로 떠올리긴 할 텐데 포인트들을 어떤 데들을 잡아보시면 좋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강남 3구랑 마용성의 그냥 여러분들이 알만한 아파트 정상적인 아파트들은요. 아무 때나 사도 돼요. 솔직히 논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냥 능력이 되시면 사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15억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박스권으로 하면 3억 정도 차이는 계속 나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3억 밑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사는 것이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대부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90% 이상은 강남 3구나 마용성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들을 선택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이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개 지역을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지역이랑 격차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또 메인 입지에 있는 서울 지역과 격차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도 이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메인 지역과 격차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매수를 하기 전에 꼭 지켜야 될 부동산 투자의 원칙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미래 가치가 있는 것들은 호재가 있는데 호재가 결국은 지금 수요를 유지시켜 줄 것이고 수요들을 더 많이 해줄 거라고 제가 쓴 부분들이 나오는데 일단 일자리가 많아야 돼요. 지금 많거나 많아질 지역들 그리고 이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통망이 좋거나 좋아질 지역들 그리고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 중에서 좀 새 아파트가 많거나 많아질 지역들로 세 가지만 조합해 보시면은 딱 나오는 입지들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이걸 다 조합하면은 강남, 상고, 마영석이 딱 나와야 돼요. 왜냐면 거기가 일자리도 제일 많고 다 갖췄으니까 지금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들이 좀 갖춰질 만한 초기 단계들, 지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구축도 충분히 인플레이션 이상만큼은 꾸준히 갈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입지들을 갖춘 곳에 새 아파트면 좋고 구축도 괜찮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일단 일자리가 많거나 많은 지역들 이미 많은 지역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아질 지역들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 혹은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지는 입지를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려볼게요. 경기도 북부에서는 파주하나 고양시가 그런 입지가 될 거예요. 파주나 고양시에도 미미하지만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일자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업체 출퇴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업시설도 일자리라고 보시면은 파주, 운정역, 역세권이 다 상업시설이 다 들어올 거거든요. 그다 일자리입니다. 파주, 운정역이 내년에 개통되게 되면은 GTX를 타고 서울, 종로구, 중구 갈 수 있고요. 강남구 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라인에 일자리 연결된 교통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파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새 아파트들이 있고 지금도 계속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입지는 미래가치가 올라갑니다. 낮아질 가능성이 0%예요. 내가 샀는데 미분양이 날 수 있어. 샀는데 천만원 조정될 수 있어. 근데 그건요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100%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고양시는 어떨까요? 파주시보다 고양시가 서울에 더 가깝죠. 그러면은 파주가 올라간 거 이상으로 고양시는 더 올라갈 겁니다. 킨텍스역은 일산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공역이 생깁니다. 이거는 덕양구에 있는 것들이고 심지어는 창능역이 좀 늦게 생기긴 하지만 창능역도 생깁니다. 고양시에만 GTX역이 3개가 생깁니다. 이런 호재가 대생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남부에서는 더 많아요. 일단은 화성이 있죠. GTX가 출발하는.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증가하냐면은 서울의 웬만한 구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화성하고 평택입니다. 평택은 지금 고독신도시라는 데가 제일 비싸고 좋은 입지인데 아직도 거기 미분양이 있어요. 왜 미분양이 많으냐. 일자리가 안 들어왔는데 분양을 먼저 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는 줍줍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고독신도시의 삼성전자 캠퍼스라고 하는 공장이 6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딱 2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4개는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또 지제역, SRT, KTX가 지나가는데 대통령 공약에 GTX-A랑 C를 연장해서 평택까지 가게 하라라고 지시한 게 있거든요. 이거 확정되면은 평택은 완전 대박 입지가 될 겁니다. 왜? 평택 자체적인 일자리가 증가하는데 평택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데 20분 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럼 여기는 출퇴근도 가능한 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평당 천만 원대야. 이런 입지가 뭐 있어요. GTX-C랑 A가 연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체 수요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입지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평택보다 서울에도 가까운 화성은 빠를 곳도 없는 거예요. 아까 파주가 올라가면 고향층은 같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택이 올라가면은 화성은 또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살 수 있거나 사야 될 아파트들이 꽤 많다고 보이실 겁니다. 투자자가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무주택자가 실수 이후 목적으로 바라보는 거가 조금 다를 텐데 각자 어떤 식으로 조언해 주시나요? 실질적으로 그분의 경제력이라든지 그분의 일자리라든지 그분이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들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조금 투자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좋아 보이는 것들은 이미 비싸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것들 수익률이 좋을 만한 것들을 추천을 드리죠. 재건축 재개발이 있고 신도시가 있는데 둘 다 미래가치가 있는 입지고 상품인데 돈이 있으면 재건축 재개발 하라고 그러고요. 신도시 가지 마세요. 그냥 서울에 있어. 돈이 있는 분들은 그냥 재건축 재개발 하시면 되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신도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미래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 있는 분들은 굳이 신도시 가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지금 기반시설 누리시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세요. 그냥 한남뉴타운 가시고 그러시면 되는 거죠. 애초에 원도심이 아닌데 재개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서울을 떠나서도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이라든지 재개발 추진되는 데들은 애초에 사업성이 안 나오고 부산 내에서도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재개발 재건축 얘기도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데들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약간 여담으로 저가 거래들이 이제 되면서 조금 회복하는 모양새기는 하지만 애매모호한 변동성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이 제일 치열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상승론자, 하락론자라는 표현을 정말 안 좋아하는데 막 너 또 상승론자다. 또 올라간다 얘기한다. 누구는 또 아직도 떨어진다. 라고 하는데 너 아직 이 사람 영상을 좀 봐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실제로 저도 그렇지만 빠쇼님 역시도 정말 조금 비판들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차라리 조금 긍정적으로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들한테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아 그 말씀이 없나요? 조회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의 댓글 봐주는 것들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설득이 안 되신 분들이고요.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긍정적이세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미래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주식 투자 안 하거든요. 주식에 상장된 기업체 수가 한 2천 개, 3천 개 정도 사이가 될 텐데 그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슈퍼 개미 분들이 투자하시는 종목들은 몇 개 안 돼요. 미래가치가 확실히 보이는 것들만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도 다양한 주택 상품들이 있을 텐데 다 투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미래가치가 있고 일자리도 좋고 교통망도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반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선점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이치들은 당연히 누구나 살고 싶어 할 테니까 수요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만 이 얘기들이 먹힐 것이지 그냥 뭘 해도 부정적인 분들한테는 이걸 제가 조언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그래도 뭐 욕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들어와서 일단 조회수를 올려준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막 논쟁을 해주면 해줄수록 더 감사하고요. 여기 안티 댓글이 달릴 거거든요.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그럼요.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가끔가다가 제가 세미나 같은 경우 이런 행사들을 초대를 받아요. 요즘은 제가 행사들을 예전에는 그냥 불로만 주시면 감사 다 가는데 요즘은 바쁘기도 하고 골라서 가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료 세미나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돈을 주고 입장권을 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하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다 초대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4명이 왔는데 2명은 상승론자 2명은 하락론자로 평가받는 분들이에요. 10만원을 내고 오신 분들이 2명 얘기를 듣고 어 괜찮은데 이거 사야겠는데 2명 얘기 듣고 어 팔아야겠는데 듣는 분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폭락을 주장할 수 있고 하락을 주장할 수 있고 데데켓 바운스를 주장할 수 있고 지금 팔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돈 주고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돈을 내실 분들은요 그런 분들 세미나 가지 마세요. 가서 무슨 얘기 듣고 올 겁니까?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넓혀주거나 만들어주거나 이런 분들 의견한테 돈을 지불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부동산에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빠 쇼님 얘기했던 우리 안 좋은 거 안 좋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데들을 골라서 엄선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고 내가 이런 소양들과 지식들을 쌓아놨을 때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시드가 되면 그때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능력들, 토대들을 만들어놔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동산은 적폐고 뭔가 투기고 배격을 시키지 말자 이렇게 한번 저도 생각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기점이 넘어가잖아요. 2023년도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정은 선장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정말 제가 애정을 하는데 그 이중의 하나가 꾸준하세요. 지금 시장의 디테일한 변화들을 계속 트래킹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들이 저희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몸에 배거든요. 배면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우리도 모르게 나와요. 공부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요. 이게 계속 꾸준히 함으로서 생기는 영역들이 있는데 양쪽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적의 전략들을 제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투미부동산을 주위에도 여러 번 올라오잖아요.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식을 하시게 되면 좀 슈퍼차 좀 싸주시고 그러세요. 이게 뭐 이걸로 제가 돈을 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 그럼 더 업돼서 좋은 정보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쉽거든요.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스마트 TV TV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양쪽 TV 다 사랑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좋은 정보들을 계속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미 TV라든지 이제 빠쇼의 세상 답사기라든지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알차고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과 스마트 튜브 김학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